누구게? 봤자 봤자 누구게? 안녕 아 목소리 내비면 안 돼 안녕 짜자잔 ZEE예요 ZEE랑 SUJONG예요 아니 입술 맨날 껴요 엄마가 아 이거 약간 이상하다 필터 다른걸로 바꿀래 이거 필터 바꿀 때 엄청 웃기지 아니 언니 불을 켜볼까 그냥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괜찮다 어때 불 켠거 괜찮지 응 챙겨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언니 아 잠깐만 잠깐만 필터 바꿀래 필터 뭘로 하지 아 웃기다 정신산업 이거 줬어 그렇지 얼굴 잘 안보여어 어 해피애인 해피애인씨 하이 너도 비니 갖다줄까 해피애인씨 응 예인씨 비니 쓸래요 너 오늘 뭐 입었니 비니 갖다줄게 내가 비니 써서 언니가 써준거야 나도 비니 쓸래 폭딱폭딱 폭딱폭딱 나도 폭딱폭딱한 비니로 한번 써봤어 뭐래 응 응이라고 하는데 무슨색 비니 갖다달라고 갖다주면 안쓸거잖아 아니야 쓸걸거야 민트 색깔 비니 갖다줄게 괜찮아 폭딱폭딱한건 민트색 밖에 없다 저 체크니트요? 체크니트 비니가 있어요? 필터 쓰지말까? 필터 안쓴게 이쁘대 어 안되면 되네 웃긴거 해볼까 그러면 우와 재밌다 왜 이렇게 필터를 싫어해 너네들 이건 뭐야 아무 이게 물필터 아니야? 아니 뭐가 있는데 우리 민트는 안돼 난 귀엽지 않아 그럼 쓰지마 없어 왜 내 필터 싫어해 나 필터 좋아해 예인아 민트 써 예인이 민트 써도 돼 예인아 민트밖에 없어 싫어요 필터할래요 예인씨 아니 근데 왜 필터 없애는게 없냐 미쳐먹겠네 왼쪽으로 돌려있나? 이거 뭐야 알겠어 필터 없애고 있는데 없잖아 응 어디있지 진짜? 얘가 그냥 그나마 없는거 같아 그쵸? 응 얜 없는데? 응 없었어 없앴어 됐지 얼음 먹는 중 이게 없어진게 맞나? 아닌거 같은데 그치 모르겠어 없는거 아니야 이정도면? 그런거 같애 흐흐흐흐 흐흐흐흫 아 이렇게 확대되는구나 흐흐흫 나 확대하는거 좋아해 지금 우리 집인데요 언니 집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집이래요가 아니라 집이예요 집이예요 땡기는게 좋대 임플란트도 흐흐흫 아 진짜 웃겨 이게 필터가 없네 원래 필터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마스크 썼다 벗어? 응 쓰면 달라지나 맞아 필터 있으면 막 여기 뭐 나타나잖아 오늘 지의 차 타고 가 어떻게 보면 언니 차라고 할 수 있는거 아니야? 응 언니 내 차 왜? 언니 차 언니 내 차 언니 오늘 TMI TMI TMI가 뭐냐면 오늘 언니가 치킨 같은 맛있는 칠면조 같은 치킨 사줬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언니 고마워 꾸덩이도 맛있는거 사줬잖아 안녕 늑 essayer 내꺼 뛰어 안면되어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요 맞아요 신문조 같은 치킨이 뭐냐면 튀김치킨 아니고 되게 이렇게 야채들이랑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나오는 치킨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어 또 갈 거예요 또 갈 거야 너무 맛있어 다음에는 밥을 두 배로 달라고 하자 밑에 까는 밥을 밥을 많이 달라고 하자 밥이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맞아 짱맛 아까 이영자 선배님 맛집이라고 해서 간 건데 아 진짜? 응 그거 이영자 선배님이 추천한 거래 거긴 이영지 아니었어? 메뉴판에 이영지픽 아니었어? 이영자픽이였는데? 나 왜 이영... 다시 쳐봐 니냐 아니 니냐 아니야 나 다시 쳐봐 아니야 맞아 아닌데 그거 이영지였는데 맞아 내가 너한테 보낸 사진에도 언니가 이영자님 맛집은 개림원이고 아니야 아니야 맞다니까 미쳐먹겠네 이영지야 이영지님이 추천한 맛집이라니까 아 미쳐먹겠네 빨리 빨리 쳐봐 빨리 봐봐 여기도 이영자님 있잖아 아 빨리 한번 눌러봐 진짜 맞잖아 맞잖아 아니 그럼 메뉴 한번 봐봐 메뉴에 100% 이영지핑이라고 돼있었다니까 사진에도? 아니야 진짜야 언니 잠깐 카카오 맵 들어가봐 빨리 카카오 맵 카카오 맵? 응 거기 쳐? 응 줘봐 줘봐 자 이거 들고 있어봐 얘기하고 있어 이거 100% 봤는데 팩 하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짜 점 하나만 찍으면 딴 사람이래 잠깐만 그죠 다른 사람이죠 류수정 유수정 같을 수 없잖아요 여기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? 어 잠깐 언니가 나한테 카톡 한번만 들어가 마지막 마지막 여기 여기 언니 맨 밑에 언니 나 왜 이렇게 저장을 왔어? 나 지금 다 이렇게 급하게 저장하느래 핸드폰 다 한명도 그렇게 저장했는게 없어서 저 너무 슬퍼서 끌게요 나는 어? 야 이렇게 끄면 나 진짜 나쁜애다 나쁜애잖아 류수정이 뭐야 아니 나 지금 한명도 이렇게 안타는데 가족은 하트 난리가 났네 이거 가족은 우리 언니가 가족방 만들어놓은거야 됐어 심지어 우리 언니가 나 언니가 보라색 하트까지 붙이래서 보라색 하트 바꾼 적도 없는데 여러분 됐어 이따